순천 보승사가 지난 27일 금당공원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어르신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보승사는 관내 어르신 천여 명을 초청해 만발 공양과 가수들의 신명나는 무대를 제공하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했습니다. 주지 영도스님은 장학금과 소외된 이웃의 쌀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행세가 끝난 후 보승사 4부대 중은 연등을 들고 순천시 연향동 일대를 행진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